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 김기철 선생입니다. 오늘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법이 제목입니다. 6평 2주 남았습니다.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 만약에 4등급, 5등급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6평이라는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지는 알고 있는데 또 막상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그럼 2주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제가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가 부제목을 붙여놨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해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독해력 시험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지문 안에 근거를 줬으니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말도 안 내놓고 다 지운 다음에 어느 게 가장 가까운 답이겠습니까? 가 수능의 축제 의도예요. 그런데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가 어휘도 약하고 또 문장에서도 좀 부족한 거 맞죠? 더 큰 거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가 다 있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다 해석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부제목이 요겁니다.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을 해야 돼요.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는 게 근거되는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작년 6평 문제를 이제 예시로 둬서 실제로 근거 찾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문장이라고 해도요. 수식 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수식 어구는 빼고 글을 읽으면 전체 스토리 안이 잡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입한 문제를 가지고 작년 6평 문제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수능은 번역과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 시험입니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비슷한 걸 골라내는 시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해석하는 걸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단어 수거 많이 외워야 되고요. 문장 해석을 잘할수록 유리한 건 맞지만 실전 문제 풀이는 근거 찾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질문을 완벽해야 해석해야지 답을 풀 수 있다. 이게 일단 오해고 이럴 때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어휘 해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석하고 싶어도 해석을 못해요.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자기가 이제 단어 수거 알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나왔다고 해도요. 영어라는 건 어... 해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하다 보면은 위의 스토리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제가 대입학 문제 푸는 걸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입학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어... 4등급, 5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맞춰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인 점수 자기 목표인 2 뭐 아니면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입학은 왜 간단합니다. 전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딱 요거예요. 자, 글이 있다고 쳐볼게요. 무조건 첫 문장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 소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만은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는 여기는 두 번,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하는 문장에 놔두셔볼게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주장하는 문장을 여러분이 찾아내기만 했다면 자, 오인하지 마시고 여기 읽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난 이 글에 소재도 알고 주장도 알고 결론도 알면 선지의 오답이 다 지워집니다. 다시 대입학은 무조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꼼꼼히 읽는다. 가운데 주장하는 문장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답은 나온다. 자, 그게 이거예요. 소재, 주장은 결론만 찾아내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라인입니다. 어, 수식어구는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구에 집착해서 이제 두 줄, 세 줄, 네 줄짜리 글을 읽다 보면 자기가 해석은 만약에 했다고 쳐도 해석에 몰두하면 전체 스토리를 다 까먹어요. 그래서 길고 복잡할 때는 두 번 읽게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읽을 땐 철저하게 수식어구를 다 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스토리라인을 파악한다는 얘기가 뭐냐 무조건 문장의 뼈대는요. 주호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게 뼈대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는 좀 추가 좀 하시고요. 수식어구 있죠. 예를 들어 전치사, 영사 이런 건 다 수식어구입니다. 수식어구 중에는요. 이제 6학원칙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기면 다시 언제의 개념, 어디 개념, 어떻게, 왜만 남기면 전체 스토리가 무조건 잡혀요. 난 이 글의 전체 스토리 라인을 아는데 그러니까 주호동사 목적어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수식어구 중에 언제, 어디 정도 넣으면서 전체 대강의 스토리를 아는 상태에서 다시 소재, 주장, 결론이면 무조건 오답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문찾기 연습 중에 제가 이거 들어갈게요. 연결어 있는 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결어는 대입학 중에 네 문제 중에 보통 세 문제 정도가 있거든요. 연결어가 보니면 필자의 의도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수능은 평균 일곱 문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곱 문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영어가 만약에 예시가 나왔어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예시, 안문장은 필자 주장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포, 이그젠플이 나왔다. 이거 끝난 문제예요. 난 소재도 알고요. 예시, 안문장, 주장. 소재, 주장, 결론이면 답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글 하나인 주제가 하나밖에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글 하나인 주제가 하나예요. 두 번째. 자, 이런 거죠. 얘들아,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이제부터 집중해라. 이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속된 말로 위의 말 해석 못해도요. 쓰레기예요. 위의 거 해석 못해도 무조건 답이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 위가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거 끝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못해도요. 답을 찾는데 아무 시장이 없어요. 난 소재도 알고 주장도 알고 결론도 하는 문장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오답 지워져요. 근데 꼭 구분하실 게 뭐냐면 이게 달라요. 자, 뭐냐면 그러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속된 말로 위의 거 쓰레기니까 몰라도 해서 못해도 돼요. 그러나만 제대로 해석해도 답은 나오는데 이건 다릅니다. 한편 대조적으로 있죠. 이건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역접이라 대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제목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제목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통은 위의 걸 몰라도 해석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한편 또는 대조적으로는요. 앞, 뒤가 반대말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어서 무슨 말이냐 앞 문장도 무조건 주장이고요. 뒷 문장도 주장인데 필자가 강조하고 싶어서 양쪽 반대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반면 자, 우리 아들은 뭐 짜장면을 좋아한다. 이게 속된 말로 그럼 나는 쓰레기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를 쓴 거예요. 아, 아빠는 뭐를 좋아하고 아들은 뭐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한편 대조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연결화가 이런 게 나와요. 한편 온 디아더 핸드가 나오는 순간에 고민도 하지 마셔. 무조건 위에도 주장이고 밑에도 주장이에요. 그럼 소재 주장 주장 결론입니다. 소재 주장 결론으로 답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필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까닥의 개통이라던가 이건 무조건 주장문이에요. 또는 요약한데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글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글을 읽다가 이렇게 나와요. 한 요쯤에 아, 그런 까닥에 그럼 주제문이 여기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 여기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소재 읽은 다음에 대충 스토리만 따라가면 돼요. 주장과 결론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라고 하는 게 필자의 의도를 알리는 장치거든요. 나 주장은 여기 썼으니 나 좀 봐줄래? 이 장치인데 그냥 암상 없이 해석으로 풀면 자기 혼자 단어가 좀 어렵다던가 구문이 어렵다던가 자, 스토리 다 까먹고요. 시간이 부족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재진술 이런 말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같은 말이 다시 말해. 얼마나 중요한 필자가 반복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작년 6평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어렵냐면요. 이거는 노베이스문제 그러니까 노베이스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 1등급, 2등급 학생들도요. 되게 어려운 해석이었어요. 되게 어려운 해석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어려운 지문으로 좀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철저하게 소재 주장 결론이라는 근거와 수식억을 정말 빼고 읽었을 때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대입한 문제는요. 철문장은 소재는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와우 와우 마지막 문장을 딱 묶으려고 봤더니만 뭐예요? 그래서 그런 까닭입니다. 이거 뭐예요? 필자에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결론이 아니라 주장문이거든요. 아직 푸는 거 아닙니다. 자 뭐냐면 가운데 한 4개 5개 문장밖에 없거든요. 또 혹시 연결어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 이것은 뭐뭐이다. 그럼 빨리 마침표를 찾으러 갈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이 어쩌고 저쩌고 뭐뭐이다. 쭉 빨리 마침표를 찾으러 가볼게요. 그 다음 문장 뿅 너무 센 게 하나 있어요. 한 편 자 한 편이란 말은 얼마나 강조하시면 위 아래를 둘 다 강조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위 아래 둘 다 주장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 그라나인 주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소재와 주장문을 세 군데 달아요. 소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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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나인 주제가 하나인지라 주장문을 세 개나 봤으면 오답이 다 지워지거든요. 자 다시 여러분 이거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해석을 했어도 선제는 어차피 이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글이에요. 제가 왜 일부러 노베이스 학생들 보라고 일부러 쉬운 짐으로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왜 육형 실전처럼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대입학은 그럼 이제 두 번째 요소 수시거구는 원래부터 없는 말이었다. 수를 빼야지 글의 전체 스토리가 보인다. 자 이제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문장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결하는 미리 표시를 해 놨고 왔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은 무조건 소재는 잡으셔야 돼요. 자 첫 문장 소재가 뭐냐 생물학적 조절 또는 생물학적 방제 그냥 마음대로 써주셔도 돼요. 생물학적인 어떤 조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 해석적 동사는 물론 어법적 동사는 했지만 해석적으로는 요거만 익숙하거든요. 생물학적 방제라는 말 사용되어 왔습니다. 끝 왜 끝났을까 읽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시거고요. 콤마콤마는 삽입구문이고요. 수시거고 때때로 전치사 명사 수시거고입니다. 넓은 맥락 속에 또 수시거고 포함하기 위해 완전한 범위를 포함하기 위해 또 전치사 명사 수시거고 생물학적 유기체와 생물학적으로 기반한 제품의 완전한 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맥락에서 이게 들어가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한 번에 머리를 지우세요. 원래부터 없는 게 수시거고입니다. 이 글의 소재는요. 생물학적 방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대요. 그 다음 문장 어떠냐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 번 볼게요. 제가 얼렁뚱땅 읽겠습니다. 왜요? 우린 주장문이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편하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제대로 못해도 답이 나오니까 그럼 볼게요. 이건 눈부시게 성공적이었대요. 이건 생물학적 광자예요. 많은 경우에 성공적이었습니다. 뭐와 함께 어 넘버가 많은이죠. 많은 해충의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것과 함께 뭐에 의해 뭔가 도입 도입의 뜻인데 도입도 하고요. 성공적으로 형수하는 것에 의해서 천적이에요. 어떠니? 붕 뜬단 말이에요. 너무 기니까 근데 많았을 때 여기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인단 말이에요. 왜요? 하지 마세요. 우린 주장문 자리를 알아요. 지금 이거 다시 한 번 거들떠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본다고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뭐가 달라? 이 문장은 이런 식으로 막 넘기면 큰일 납니다. 왜? 주장문인지라 두 번 세 번을 봐도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한다는 게 수시 5급 빼고 스토리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볼게요. 주장문입니다. 이 도입된 성공이라고 하는 건 다시 소재는 생물학적 방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통제하는 건데 도입된 성공이 해부빈 리밋 해석적 동사는 요 놈이에요. 어법적인 건 해부지만 도입된 성공이 한정되어 왔습니다. 주로는 수시 5급의 부사에 불과해요. 수시 5급 중에 언제 어디 어디 넣어야 돼? 어디? 특정의 유형이 특정의 유형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수시 5급의 생태계 그리고 또는 해충의 상황에 자 뭐와 같이? 도입된 해충처럼 일단 우리가 모르잖아 포레니얼 단연생의 생태계 여러분들 이거 6평인데요. 별표 안 줬죠? 필자가 이 어려운 말을 왜 별표를 안 줬을까요? 아 얘들아 이거 수시 5급이니까 너 해석 못해도 풀 수 있어? 수시 5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6구 수성 출제 유형들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딜 해석 못하는지 이거 해석 못해도 풀 수 있으니까 수시 5급을 얻게 넣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빼볼게요. 다 수시 5급 빼는 이겁니다. 다시요. 소재 생물학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주장 근데 도입해서 송구한다는 건 특정 종에만 특정 유형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특정 유형에만 한정이 되는구나. 한편 또 주절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동사 해석적 동사는 이놈이에요. 이러한 접근법은 또 마주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방제라고 하는 거 이게 뭘 마주치기도 했냐. 반복적 오이네. 한정된 성공에 마주치는 거예요. 성공이 특정 유형에만 한정되고 또 한정된 성공만 내는 거야. 성공이 100%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제 수시 5급 주요한 해충에 대해 보세요. 이거 우리 몰라요 뜻. 줄뿌리 작물을 여러분이 알 필요 알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형에서 이거 왜 별표를 안 줬을까요? 수식어구는 해석을 못해도 풀 수 있으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줄뿌리 저는 선생님이 알죠. 줄뿌리 작물이라던가 다른 단명하는 시스템의 주요 해충에 한정된 성공만 수식어가 들어야 머리가 붕 뜨는 거야. 또 한 번 지워볼게요. 이거 답 안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식어구는 원래 빼고 읽으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소재는요. 생물학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도입해서 하는 뭔가 도입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건 특정의 유형에만 한정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유형에만 한정되었을 뿐더러 한편 접근법이 성공도 100%가 아니라 한정된 성공을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해서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기억 안 나요? 제가 말도 안 되게 얼렁뚱땅 여기 막 읽을게요. 근거 문장 아니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종종 부족이 아니에요. 효과적인 천적의 부족이 아니라 관리 관행과 부족 일단 모르잖아요. 우리 이게 공동의인 건 몰라요. 10명 중에 9명 학생이 근데 근공장 아니에요. 공동연구의 문제 아니냐 요인들의 어느 요인 결정하는 성공이나 실패를 도입 시도에 특정 농업 생태 환경이 있어요. 어때요? 기억 한 개도 안 나죠. 근데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3, 4번 읽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걸 왜 3, 4번 읽어요? 여기 근거 문장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 보다고 넘기시면 되는 거였어요. 왜? 우리는 근거를 먼저 찾고 풀거든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과 합니다. 결론이자 주장문이에요. 더 주니까 도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코마코마 사비꾸문 나중에 내놓은 거 맞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인데요. 도입 성공이라는 건 우리 뒤동산에서 요관할게요. 뒤동산을 보호라고 합니다. 주로 문제 시행착오의 문제였습니다. 도입한 내가 뭔가 프로그램 생물학적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은 시행착오의 문제였다는 거다. 이제 수식어구 어디에 기반한? 경험에 기반한 개별 전문가의 경험에 기반한 자 관련된 추가 다 뺄게요. 이거 전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골라낸 건 맞아요. 1, 2등급 학생도 붕 뜨는 글을 갖고 왔는데 제가 우리 4등급 모든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해석력이 포인트가 아니라 근거 찾기와 포인트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근거만 다시 읽을 거고 수식어구는 다 빼볼게요. 다시 한 번 봅니다. 소재 생물학적으로 뭔가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주장 근데 도입해서 뭔가 생물학적인 걸 도입하는 성공은 특정 유형에만 한정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또 성공도 한정적인 거예요. 뭔가 생물학적인 걸 도입해서 성공하는 건 이렇게 한정적이지 않냐. 한정된 종에 어떤 종에만 한정되고 성공도 한정적이다. 이러한 뭔가 생물학적인 도입 프로그램은 그냥 시행착오의 문제였다는 거다. 그런데 답이 다 지워져요. 볼게요. 1번 어려움 자 이거 어려움은 틀리지 않아요. 확인하다 주요 해충을 농업에서 해충 확인의 어려움 이거 해충을 확인한다는 말 나온 적 있나요? 해충을 확인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야 어떤 유형에만 한정되어 있고 성공도 한정적이며 그냥 이건 시행착오의 문제였다는 거다. 해충을 확인하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걸 지웠어야 돼요. 2번 있죠. 도입해요. 천적을 도입하는 거 있죠. 이거 장점에 관한 글일까?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시행착오의 문제였다. 이거 부정적인 글입니다. 베너핏을 일단 지웠어야 돼요. 3번 방법 생물학적 방제 전략을 도입하는 방법 농업에 도입하는 방법 어? 농업에? 혹시 이거 적용하는 방법 나온 적 있을까? 적용하는 방법이 나온 게 아니라 아 뭔지 몰라도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한정된 어떤 종류만 한정되고 성공도 한정적이며 시행착오입니다. 부정적 글인데 이거 적용하는 방법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4번 부작용 어? 마이너스 맞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해충 제거로부터의 부작용 생물학적 방제를 통해 해충 제거의 부작용 이거 해충 제거 우리 읽은 적 있나요? 해충 제거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소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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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5번 이유 부분적인 어? 부분적인 어? 이거 동의어인데? 부분적인 성공은 성공이 한정적이라는 얘기에요. 도입한 아까 도입 단어 우리 한 세 번 봤습니다. 생물학적 소재에서 봤습니다. 생물학적 방제에서 도입한 거가 생물학적으로 도입하는 게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이유 뭐야? 시행착오의 문제였으니까 다시 특정 종에만 한정돼 있으며 한정된 성공이 있는데 이건 시행착오의 문제지 않습니까? 5번밖에 안 남아 5번이에요. 방금 읽었던 이 질문 되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어려운 해석을 보여드린 이유가 문제풀이는 철저하게 근거 찾기입니다. 근거를 찾았으면 그 다음엔 오답을 지우시면 돼요. 빼고 읽으시면 돼요. 자 2주 남았죠? 학생들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많은 이들 제가 뭐 선생님 저 아직도 근거 찾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순간에 뭘 더 공부하면 조금이나 더 맞출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저희 Q&A 들어오셔서 자기 상황 얘기하면 저희 연구팀 학생들에게 맞게끔 2주 동안에 이거 공부하면 도움될 겁니다. 알려드릴 겁니다. 2주라는 시간 이거 되게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6평에 점수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평에서 대박납시다. 감사합니다.